돼지빌지찌개 동태탕 동태탕 앉으십시오 두십시오 모두 되죠 모두 되죠 두십시오 독대탕이 밥 먹으러 먹겠습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식사들 하십시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동대탕 물만 하네 동대탕 물만 하다 응 동대탕 물만 하다 지금부터 여별난다 낭불asi 아 맛있다 야 이거 맛없다던데 뭐 이거 맛있네 시원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네요. 해장으로는 딱이네. 집에서 두루치기 막 시켜먹을뿌고. 두루치기 이런거 시켜먹을뿌고. 두루치기 하나만 시켜도 17,000원인데 아니 15,000원씩 하는데. 두루치기 하나만. 밥 하나 더 주세요. 밥 하나 더 주세요. 밥 하나 더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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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... 사고다 사고. 좀... 아 맘 속이 다 풀리네. 어? 속이 다 풀리구만 技과의 모짜렐라 치킨 와 속이 다 뿌린다 아 속 뿌리는 대구탕보다 명태네 동태네 동태탕이 가벼운다 며칠 전번에 한 3일 전에 먹은 것까지 다 뿌린 것 같다 며칠 전번에 먹은 것 같다 며칠 전번에 먹은 것 같다 며칠 전번에 먹은 것 같다 음 살아있네 양도 많고요 고기가 계속 나와 소주 한잔 먹으면 술도 안 잘 것 같다 한 번 깎아 인생 뭐 있나 술 취해서 방송하는 거지 사고만 아침이 되지 아프리카에 한 번 깎아 어디에다노 까다고 까고 있네 미친놈이 까고 한 잔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추첨 출장 방송 보시는 형 추첨 출장 다시 한 번 깎아 두개 한 번 깎아 에이 랩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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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으아.. 아.. 딱 시원하다.. 아우.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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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한 세 명이서도 먹겠네.. 어? 한 세 명이서도 먹겠어.. 내가 혼자 다 처먹고 있다 지금.. 아.. 아.. 어.. 뭐.. 아.. 재료도 아낌없이 막 이렇게 넣어보세요.. 어? 아.. 제료도 아낌없이 넣네.. 아.. 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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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깄네 가게 상호가 여기요 어, 깐파리 안보여요 으으으으으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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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